아, 카메라 나가네. 아, 매물들이. 아, 오늘은 썬데이. 일요일인데. 어우. 관광객도 많이 오고. 일요일에 정서가 안 하는 주간도 있어요. 아, 오늘은 일요일인데. 일요일에 정서하는 집도 있고, 정서하는 집도 있고. 요즘은 뭐, 스님의 반찬이 나왔던 집이에요. 오. 만두가 많죠. 주스 조금 같은 면이 더 좋아요, 좋아요. 고마워. 주스. 아니, 이치고를 할까요? 네. 형이 너무 좋더라고요. 이렇게 함께하는 집이 오는데. 계속 리듬을 좀 더 웃고 있어요. 당연히 신남도 안 하고요. 평화에 젠장은 ali인에 정서하는 집이 오기 convene계. 신선도는 아납니다. 그것이 엔딩이 bal flooding하고. 너도 비벼터가 안 되고. 진짜 dejl. 너무 많이 안 먹ero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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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같은 게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